요즘 여자들에게 일부러нал 고기 아키아바라입니다 여러분 오타쿠들의 성지죠 이왕 왔으니까 문화 체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메이드 카페 갑니다. 메이드 카페를 가는데 10년 전에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관심은 있었지만 섣불리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메이드 카페 이것저것을 함께 체험 한사발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이거든 이런거 아 맞네 아 맞네 여기 집중 되게 좀 찾기 힘들게 돼 있네 어 이렇게 그 이 거요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된다고? 네 일본에서 찍는 컨텐츠 중에 역대급 긴장하는 것 같다 야 왜 이래 어머 세상에 핑크 핑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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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7층 떨린다 아 아 아 아 너무 귀여워 오쟌 너무 귀여워 아 여기가 오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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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와서 보는 거랑 진짜 다르네 아마 여기가 지금 라이브하는 곳인 것 같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인형들이랑 저 꽃밭이랑 난리났다 난리났어요 어머,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에의 이즈으로 구입된 모에 모터입니다 아, 모에 모터입니다 모에 성분한auftlib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口에만 먹으면ouv cleans 계기 하나가 주문하자 옷 옷 세트 드디어 데이터가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일반적인酒 네, 일반적인酒 그죠? 네, 일반적인酒 든 수학기 네 입는다 입는다 저는 입고 싶다 그래서 조금 입고 싶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이가 그런가? 지금 긴장하고 싶어서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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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긴다 메이드 카페여서 솔직히 사랑한다 여기 와이파크 안녕 하트 오브 하트는 2.5지겐의 세계입니다 짜잔! 눈이 생겨요 눈이 생겨요 갑자기 기라기라 여기 쟈의 땅이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쟈의 땅입니다 생일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쟈의 땅입니다 맛있어 보이 파워 보이 파워 보이 파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운드 케이크 와아 와아 감사합니다 이전에 10년 전 오이 그래서 지금 지금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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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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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에서 우사기 사이즈가 찍으면 우사기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사기 사이즈, 네고, 크마 사이즈 네, 모퉈이 없는 것 같아요 초코 소스와 초코 소스와 초코 소스를 같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세의의의 주스 기운운! 완벽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에모에になりました 모에가逃げない 우측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답보셔서 보고 다시 이끌어 이제 이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회目입니다 2회目입니다 우리 함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트에 스윙클 하트에 스윙클 감사합니다! 3회 모에모에 감사합니다! 야호! 야호! 미쳤다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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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d 아 이콜클 오isi 오 arrogance 오이 이렇게 먹어 보려고 하거든요 파운드 케이크 오니스탄 뮤직 스타트 음 음 아하하하하 ㅋㅋㅋㅋ 오 Sho 실제 와 멋있다 재밌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는 노래 나오니까 되게 좀 친이 나네.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은 어릴 거잖아요. 어리니까 뭔가 엄마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돈 벌고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귀엽다. 그래도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오징어삼으로 라이브의 리퀴스타일과 맛있는 리퀴스타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시작합니다. 기다려주 delegatearak 재밌어요! 오! lemons. 재밌어요! 해! 봤어? 마지막으로 모르지 모르겠다 오랫만의 하이에로 모처럼 두두두두두두 놀라우면 모두 함께 모처럼 두두두두두 모처럼 두두두두두 모처럼 두두두두 모처럼 두두두두 모처럼 두두두두두 이거 나와! 야 이거 머리 싫어 이거밖에 모르겠다 너무 무서워 아 이리와! 모처럼 두두두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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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밥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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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1대1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3명에서 찍는 게 훨씬 귀여워 느낌이 사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와요!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릴게요! 제가 특별한 스테이였다고 합니다! 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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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야 이.. 빠진 애인데? 아 얘네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암튼 여러분 여기거든요? 메이드 카페 여기니까 너무 친절합니다 진짜로 3차원으로 들어왔어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서비스는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 메이드 카페 Part of hearts 거든요? 꼭 가보시고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 들어가기 8분 전 1시 예약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들어가려고 춤 못 추는데 일본 빨리 몽골 싱가포르 내 맘대로 자유여행 모처럼 두근두근 광사이 반다 낙낙트랑 기다렸던 허니문도 모처럼 두근두근 비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오랜만에 하이헬로 모처럼 두근두근 야 блокaaa 野uation 바라노 하나 바라노 하나 바라노 하나 바라노 하나